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3월 학평 보셨잖아요. 제가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자. 제가 이전 케이스트에도 말을 했는데요.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이 있어요. 3월 학평, 어차피 수능 성적 아니니까 그냥 평상시 실력대로 봐야지. 이런 학생들이요. 수능 때 원하는 결과 거의 안 나옵니다. 무조건 모의고사는요. 나의 모든 역량, 능력을 다 동원해갖고요. 가장 높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고 시험을 계속 봐야 돼요. 이게 8개월이 지속되면 수능 때 정말 원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자주 얘기하는 말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출 정도로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정도 한 달에 한 문제를 더 맞게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8문제를 더 맞춥니다. 이론적으로는 24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부족한 학생들은 더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의 제가 특징 그 다음에 왜 정신을 발짝 차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나머지 공부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게 오답률인데 그러니까 정답률이에요. 왼쪽이 작년 수능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사물학평인데 보통은 정답률이 60% 이하 문제가 몇 개 나온지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가 느껴지거든요. 작년 수능이 1등급 학생이 7.8% 정도가 나왔는데 정답률 60% 이하 문제가 9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물학평에 13개가 나왔어요. 확 늘었죠. 그럼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좀 어렵다고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징이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정말 어이없는 게 발생합니다. 오지선단 문제면 찍어도 20%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역대 어휘가 오답률 1등이 나온 적도 없고요. 정답률이 17%가 나오는 경의적인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밑줄 의미 파악 요양문 이거 준킬러 문제거든요. 킬러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빈순삽을 킬러라고 하는데 삽입, 빈칸, 그리고 업법 인정, 순서, 삽입, 빈칸 이게 빈순삽 문제는 원래부터 전형적인, 전통적인 왼쪽 보시면 알죠. 전통적인 킬러 문제인가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신 바짝채라고 하는 게 아니 어떻게 준킬러 문제가 5, 6, 6, 1, 2, 3 등이 나오지? 킬러 문제도 아니고 더 심각했던 게 뭐냐? 듣기입니다. 학생들은 또 변명해요. 아 선생님 뭐 듣기 제가 실수했나 봐요. 아니요. 실수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모든 모의사 볼 때마다 평상시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어쩌다가 듣기를 이제 하나씩 틀려요. 그러면 아 실수했어요. 수능 때는 잘 맞겠죠. 아닌데요. 만약에 똑같이 준비하지 않는다면 수능 때도 똑같이 그 문제 틀립니다. 듣기가 50%에서 54% 나왔다. 그 다음에 빈칸 이해합니다. 주제. 어떤 특징이 있죠? 제가 정말 요번에 놀랬던 건요. 듣기 틀린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킬러 문제는 이해가 돼요. 준킬러 문제가 왕창 들어간 거예요. 일반적인 수능을 봐보세요. 수능 문제에서 작년에 어휘는 준킬러에 들어갑니다. 준킬러 문제 하나밖에 안 들어갔죠. 지금 준킬러가 왕창 들어갔어요. 그건 뭐예요? 이거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문제 풀 때 스킬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기본은 뭐예요? 영어는 어휘 되고 해석이 돼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해석 자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빈순사베킬러는 원래 어려우니까 인정은 하겠는데 준킬러 문제를 이렇게 많이 틀렸다? 그럼 아주아주 많은 학생들이 아 제 생각에 대해 아마 스킬 하나 또한 중요합니다. 어휘 되고 해석도 해야 되는데 어휘 공부도 많이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해석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제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는 게 영어의 본질은요. 어쨌든 어휘 되고 해석도 되는 겁니다. 스킬은요. 누구나 금방 배워요. 그걸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기가 있어야 올라간다. 제가 그 특징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세 줄 이상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에 세 줄 이상의 문장이 많이 나오면 학생들은 어려워해요. 왜요? 길거든요. 일단 까먹고 일단 까먹으니까. 근데 어떤 특징이냐면 이번 시험이 작년 수능에 세 줄 이상 문장이 76개 문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에 84개가 나왔어요. 어? 갑자기 늘었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세 줄 이상 문장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 하나에 세 줄 이상 그러니까 제일 짧은 게 세 줄입니다.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까지 봤습니다. 여섯 줄 정도가 나오면 이제 학생들의 마음이 벙 뜬단 말이야. 문장이 워낙 기니까. 근데 이게 문제 하나당 3.6개 정도가 나왔고요. 그럼 세 문장에서 네 문장은 제일 짧은 게 세 줄였다는 얘기예요. 문제 하나에 자, 요게 또 의미 있죠. 가장 긴 문장이 여섯 줄입니다. 뭐야? 여섯 줄만에 마침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스킬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휘되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건데 해석 능력이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평균 지문의 길이도요.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요. 역대 보통 문제 하나가 열여섯 줄 열일곱 줄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 문제 평균 열아홉 줄이 나왔어요. 뭐야? 문제도 길이 수가 길어졌는데 세 줄 이상 문장 개수도 늘어나는 거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첫째,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 부족하다는 뭐죠? 해석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둘째, 문장이 길게 일게 나오니 이게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되게 어려웠던 문제예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죠. 준킬러 문제의 오답률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준킬러 문제에서부터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신 박자 차려자는 의미 아시겠죠? 아, 기본기 공부가 진짜 안 되어 있으면 영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거꾸로 해요. 해석이 되면 영어는 되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반기에는 해석이 집중하는 공부를 하세요. 항상 하는 말이 그건데 이 데이터가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지문의 평균 길이 자체가 길어났어요. 17줄에서 19줄. 오? 문제 하나당 두 줄씩 길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실제로 문제가 두 개 정도 더 나온 거랑 작년 수능에 비하면 두 문제가 더 나온 거랑 비슷한 효과예요. 그 다음에 긴 문장 출연한 빈도가 너무 늘었다. 그 다음에 길게 길게 나왔다. 아, 이거 해석력이 바탕이구나. 근데 또 이제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해석이 뭐죠, 해석? 오해하지 마세요. 끊어주고 묶어주는 게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옮긴 게 해석이 아니라 여섯 줄 문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섯 줄 문장은 가로 열고 닫으면서 구문 돋게 해봤자 단어만 기억나고 붕 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전 검색해보시면 압니다. 해석의 정의가 뭐죠? 해석이란 우리말로 옮긴 게 해석이 아니고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할게요. 필자가 말하는 걸 내가 이해하는 게 해석이에요. 근데 문장이 길어지면 학생들이 끊어주고 묶어주는 거예요. 문장의 의미, 필자가 말하는 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제가 우리말로 한번 예시 드릴게요. 자, 볼게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기도 하며 마이클의 형이며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걸 영어로 쓰면요. 네 줄 나옵니다. 잠깐만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필자가 혹시 말하면 뭐죠? 탐스는 시인이다. 뭐예요? 나머지 다 수식어구 쓰레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국어 문제를 풀 땐요. 한국이다 보니까 배운 적이 없어도요. 수식어구가 걸러져요. 뼈대가 남겨지거든요. 근데 왜 영어는 키워드를 안 잡으세요? 뭐냐면 영어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와. 그러니까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주어동사 목적어 뼈대 있죠. 뼈대와. 그렇다고 모든 수식어구를 다 빼버리면 해석에 왜곡이 생기거든요.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에요. 육하원측만 들어가면 그 문장 문장 문장을 제대로 위한 겁니다. 다시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기도 하며 그게 뭐가 중요해요? 탐스는 시인이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뭐는 뭐뭐다 어디에서 뭐뭐를.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예요. 이걸 문장을 키워드를 잡으면서 글 읽잖아요. 영어는 평균 여섯 문장. 그러니까 문장의 숫이 여섯 개거든요. 여섯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뭐는 뭐뭐다 어디에서 뭐뭐를 키워드를 잡으면 읽잖아요. 여섯 문장이 쭉 나열되면 이게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절대 글을 놓치지가 않아요. 해석이란 끊어주고 묶어주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가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잡으면서 읽는 게 해석이에요. 근데 자 보여드릴게요. 다시. 아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여섯 줄짜리 문장이 나오는 순간 학생들은 끊어주고 묶어주다 끝나요. 왜요? 머릿속에 정보가 너무 많이 입력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신 바짝 차리세요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아 기본기 공부가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기본기라는 게 해석 능력을 말하는 거고 해석 능력이란 끊어주고 묶어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끊어주고 묶어주는 건요. 사실 고1, 고2 때 끝났어야 돼요. 혹시 아직도 그게 안 되는 학생들은 이건 당장 하셔야 돼요. 일단 의미 단위별로 읽는 연습을 빨리 끝내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뭐예요? 키워드 잡으면서 강약을 주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식어가 뼈대를 구분하면서 강약 주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키워드를 잡으면 글을 절대 놓치지 않고요. 제가 장담할게요. 준킬로 문제 절대로 안 틀립니다. 어휘가 17% 나올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남는 기간 동안 이겁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궁금하시면 저희 키워드에 오셔서 지뢰나 남기세요. 선생님 제가 이거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그럼 저희 연구 팀원들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8개월이면요. 다시요.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추는 공부하면 8문제 더 맞춥니다. 24점. 선생님 저 진짜 영어 노베인데요. 조금 더 공부를 늘리세요. 한 달에 두 문제만 맞추게 공부하겠다. 목표를 이렇게 잡아야 수능 때 정말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물학 표현은 언제나 보죠. 예방주사입니다. 아 내가 이거 부족하구나.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니까 자 이번에 이제 만족스럽지 않은 점수가 나온 학생들 아 자기의 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공부하시고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춰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